누구세요? 컨디션 케이크이지요? 케이크가 그레스 위에 있으면 죽는다 아 뭐 나갈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오케이. 아하. 그레스 이즈키. 그레스 온 케케 디핏 디핏 있으면 내가 죽나? 온 문법이 어떻게 됐었지? 무슨 케케 요청? 나이딩님 받았습니다. 케케 온 그레스 이즈 디핏 케케 온 그레스 이즈 그레스 이즈 케케 케케 이즈 그레스 그레스 이즈 키 그레스 이즈 문 열려면 저것들 좀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치우지? 키 키 온 그레스 그레스 이즈 키 키 이즈 그레스 케케 온 그레스 이즈 키 이렇게 해야되요 이렇게 해야되요 근데 이렇게 해야되요 케케가 아 케케는 못 바꾸지 키 온 그레스 어떻게 해야되지? 케케 이즈 케케 때문에 케케를 바꿀 수가 없어요 키 이즈 유 키 이즈 유 하면은 되겠는데? 근데 키 이즈 그레스 먼저 키 이즈 그레스 한번 하고 아씨 그레스 이즈 키인데 그레스 이즈 키 그레스 이즈 키 한번 하고 키 이즈 유 칫 열 세 많은거 봐 티켓 플래그 이즈 오픈 메이크 모노 모온 모온 아 문 맥문 메이크는 뭐하는 거야? 메이크 문 플래그 메이크 문 와 문 어쭈라는 거지? 플래그 메이크 플래그 해야 되는 거 아님? 아 이제 문 메이크 플래그 하면 되나? 아씨 봐봐 비켜봐 인마 플래그 메이크 문 플래그 메이크 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리 바꿔서 아잇 봐봐 비켜봐 이걸 먼저 만들고 문 메이크 플래그로요 혹성 탈출이다 혹성 탈출이다 너무 많이 만들었어 되긴 했는데 너무 복잡 싫어 봐서요 문 메이크 플래그 아잇 자꾸 저거 액션 보수 디디디디딽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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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구독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이고 장공병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 잘 알겠다고 전해주세요 잘 알겠다고 전해주세요 온 아까 한번 해봤었지 돌멩이를 졌다가 넣는 건가 본데 시프트 락온 워터 이즈키 돌멩이를 졌다 넣으면 열쇠가 됨 플래그 이즈 윈 돌멩이 한번 넣어볼까 벨트 벨트 이즈 푸쉬로 돼있어? 아니 벨트 이즈 쉬프트지 네 오늘 써야되나 본데 오늘 써야되나 본데 라곤 벨트 이즈 쉐프트 모잉 이걸 먼저 보내고 오 온이라는 게 이 이 shareholders 같은 건가본데 릴렁싱 스팟 퐁당 KK on text KK가 왜 있어 플래그 이즈 윈 만들면 될 것 같고 워터 이즈 싱크 텍스트 이즈 플롯 벨트 이즈 쉬프트 바바이 주유 KK가 대체 왜 있는 걸까 플래그 이즈 KK Sosun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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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꾸든가 해야될거 같은데 싱크 모든 텍스트가 KK가 되죠 KK를 밀어넣어 KK 넌 너무 많은걸 알고있어 죽어줘야겠어 글자를 하나 들고 가야될거 같은데 안되다 이렇게 해도 아 이렇게 돼서 안되는구나 글자를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플래그 밀 때 글자만 하나 있으면 될거 같은데 플래그 밀 때 글자만 하나 있으면 될거 같은데 음.. 텍스트 온 KK 이제 푸쉐 그 다음에 락은 들고 가고 요거 만든거 같은데 아이씨 텍스트 온이 안되는데 왜 아 이거 서순 에헤이 아이씨 게임참 야이씨 왜 안밀어지냐 텍스트 온이잖아 이게 텍스트 온이 이소리가 아닌가보네 KK 온 텍스트였나보네 아이씨 서순겜 아이씨 케바 KK는 잔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사악한 바바에 의해서 말이죠 시크릿 가든 아이씨 푸쉬가 못 움직이죠 락 온 텍스트 이즈 푸쉬하면 되는거 아닌가 자리가 안되나 자리가 안되네 니은자로 연결도 안되지않나 온 온이 니은자로 연결이 안되지 거시 그러니까 무섭 기한 안찍gger 요로래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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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두 명의 키케를 죽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텍스트를 버린다. 아, 실행 취소할 걸. 이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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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데요 텍스트로 바꾸려면 5개가 필요하잖아요 아 저거를 여기서 주워보자구요 락 이즈 푸쉬를 풀고 텍스트 이즈 케케 이건가 니트로님 반갑습니다 아이씨 서순케 어 서세용 근데 케케가 두 마리가 들게 되는데 외국인 분명 참신하고 재밌고 레벨 디자인도 잘 된 갓 퍼즐 게임이죠 락 이즈 케케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서 락 이즈 푸쉐 이렇게 되네 락 이즈 케케 텍스트 온 케케 이즈 락 락 이즈 케케를 락이 되어버리니까 안되네 락 이즈 케케를 락이 되어버리니까 안되네 바꾸면 되나 안되네 아 반대 아니냐 아닌데 아니 문장 이건 맞는거 같은데 케케 위에 있는 락이 아니 텍스트가 케케 위에 있으면 락이 되는거잖아 근데 왜 케케 이즈 락이 같이 되냐 케케 온 텍스트? 그러면은 케케가 사라지는데 케케가 사라지면은 푸쉬할 수가 없어요 락 뒤에 숨은건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케케 이즈 푸쉐랑 락 이즈 푸쉬 확인해보자 밑에 있니? 없네 케케 깔려 죽었어 왜 저게 저렇게 되지? 텍스트 온 케케 이즈락 맞는데 문법이 이게 맞는데 케케를 일단 푸쉬해볼까 텍스트 이즈락 텍스트 이즈락 텍스트 이즈락 텍스트 이즈락 아이씨 케케 온 텍스트 이즈락 이거네 이거 아니었다 텍스트 이즈락 텍스트 온 케케 이즈락 이게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동을 하지 돌겠네 어 아 이렇게 하면은 못 움직인다 오늘 없애면 되나? 근데 이거 결국에 또 케케가 없어지잖아 돌에 깔려 죽었어 아니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리스트 이거 텍스트 이즈락 푸쉬요 텍스트 스프트 에 영향 안받네요 플롯땜세 텍스트 하나 랑 돌 하나 이렇게 들고 가야되나? 락 이즈 푸쉬 해놓고 야 온 어디가냐 야 온 온 누가 옆방 거 먹었어 됐다 케케 이즈 텍스트하면 케케가 케케로 바뀝니다 이 소세지가 이걸로 바뀐 그 다음에 온 텍스트 케케 이즈 푸쉬로 케케를 넘긴 다음에 케케 온 텍스트 이즈 락 이렇게 하면 락 이즈 푸쉬가 안되는데 그건 락 이즈 푸쉬의 텍스트 온 부쉬를 못 옮기니까 KK is 부쉬 이렇게 해야 돼요? KK is 부쉬를 못 옮기니까 아 둘 다 넘긴 다음에 하나를 텍스트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푸쉬로 하나밖에 못 옮기기 때문에 하나는 텍스트로 들고 있어야 돼 뒤돌리는 게 빠를걸요 텍스트로 온 케케이즈락 이러면 케케가 없어지네 케케랑 락은 둘 다 살아있어야 되지 텍스트 온 케케이즈락 아닌데 케케 온 텍스트 이즈락이지 케케 아이씨 케케 온 텍스트 이즈락 그 다음에 아이씨 아이씨 락 이즈 락 이즈 푸쉬 락 이즈 푸쉬 이걸 넘기고 아 반대로 했구나 텍스트 온 케이즈랑 아이씨 그 다음에 둘다 넘기고 아이씨 텍스트 아이씨 텍스트 아이씨 텍스트 익스퍼트 아니 엑스트라 어려운 거 봐 뭐야 이거 손가락이다 아이씨 텍스트 손을 움직여 바바이주 라바 아이씨 텍스트 월 이즈 푸쉬 밀 수 있어? 띠용 핸드 이즈 오픈 핸드를 저기 위로 올려야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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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를 들고 가야 되는 거야 핸드 이즈 푸쉬 타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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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어떡하지 스컬 이즈 하신대 워터 이즈 푸쉬 해가지고 저 밑에 저거를 어떻게 해야 보다 그냥 가면 아... 이거 해야되는구나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자동으로 게임이 끝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핸드 이즈 무브 요렇게 하고 여기로 오는 건가 본데 온 온은...어떠 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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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도어 셧... 도어 이즈 셧 라바 이즈 디핏 저게 들어가면 죽으니까 일단 저 십자 모양 있는 곳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이고 핸드가 문 앞에서 와리가리 해야되는데 내가 핸드에다가 무브를 넣으면은 저게 당연히 저 모양이 안나와 아 핸드 이즈 유 이거 하면 끝인가 이거 넣어놓고 또... 아... 플래그 이즈 윈인데 플래그는 어디냐 야... 플래그 어딨어 저게 있네 그러면은 월 이즈 유 요거 해야되나 본데 야... 야 근데 문 월... 저 위에 못하잖아 어... 월 이즈 핸드 요렇게 하드나 월... 월 이즈 핸드 다 다 음... 앓 윦 알 이 lig 리즈 월 월 이즈 핸드 한번 해볼까 월 이즈 핸드 월 리즈 월 있구나 월 이즈 유 핸드 이즈 유 밖에 없네 결국에 핸드 이즈 유 로 하고 월 로 저거를 막아놓고 근데 핸드는 터지는데 핸드 하나 더 만들 수 없을까 저 십자는 완전히 막아 놓은 것 같고 여기 밖에 플레이 여기 밖에 유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월 이즈 월이라서 월은 못 바꿔요 아니 월 못 바꾼다고 방금 말했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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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즈 멜트는 왜 있는거지? 스컬이 핫하고 월은 녹는다. 결국에 내가 이거 눌러야 되는거 아니야. 누르면 이제 라바이즈 딥핏이 라바이즈 딥핏이 안되게 만드는 방법 없나? 라바이즈 딥핏은 될 수 밖에 없잖아. 스컬 땜에 월 여기다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간단한 문제일거 같은데 왜 월이 여기 들어가면은 스컬이 핫이라서 월이 녹아요. 오픈은 셧을 열 수 있습니다. 저에다가 넣어볼까? 저에다가 넣어볼까? 쿨쌤님 반갑습니다. 저에다가 한 여섯, 여덟 시간 정도 했습니다. 여섯 시간 정도 했나? 저쪽으로 못 가나요? 핸드로 스컬을 연다구요? 셧이 없는데? 월... 월을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지? 월이 해골을 밀 수 있나? 스컬은 하시고 월은 멜트잖아. 월온 바바처럼 월에다가 뭐를 못해요. 월 이즈 월이라서. 월이 들어가면 아예 작동을 하남. 월이 들어가면 아예 작동을 하남. 핸드 이즈 됩니다. 월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온 핸드 월 온 핸드 이즈 무브는 되지 않을까 월 이즈 푸쉬 travelers 핸드 이즈 롤러 ASH 핸드 이즈 아 벽을 넣는다구요?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월 이즈 멜트부터 한번 똑바로 보자 지금 이게 안독잖아? 그럼 이거 푸쉬를 빼고 올려 2 라바는 디핏이지 핫이 아니라서 안독네 랩 랩 핸드위치에 유해가지고 저거를 넣고 그 다음에 무브로 아씨 겹쳤다 정말 너무 귀여운 게임입니다 아씨 이러면은 월 월이 켜져 있어야 되네 근데 나는 월 위에 지나다닐 수 있잖아 월 온 푸쉬를 해놔야겠네 근데 푸쉬를 해놔도 내가 저기를 지나갈 수 있는데 DP 키워놔도 돼요 죽을걸요 해볼까? 죽습니다 벽으로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무브로 이동을 하고 꺼내오는 것 까지는 맞아 지내업 도착 지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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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브가 위아래가 안되고 있다. 모브가 위로가서 저게 끝나도록 세팅을 해놔야 된다면 핸드 이즈 무브 마지막이 위로 가려면은 안되는데 불가능한데 이즈 무브 마지막이 위로 가려면은 됐다 안됐네 뭐지 위아래 무비가 아니었어 아니었구만 위아래가 안되는데 습 어떡하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무브를 치는 방법이 뭐있지 이러면 안되는데 둘다 제어권 갖고있어야 돼 이거 세로로 해야돼 밑에 이즈 하나 더 가져와야 이즈 더 가져와야되다 보다 이즈 를 가져와야되 이즈 를 가져와야 이즈 를 가져와야 이즈 를 가져와야 월온 푸시 월온은 어디서 쓰는 걸까? 일단 해보면 뭐가 문제인지 감이 오겠지 아씨 결국 또 이거네 잠깐만 유가 끝나면서 무브가 되는 배치가 있긴 있어? 핸들을 가로로 근데 바바이줄을 세로로 세울 방법이 있나? 해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구만 그 다음에 무브를 위로 빼놓고 야 저거 위치가 너무 됐지 이러면 그 다음에 핸들을 또 밖으로 빼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씨..잠깐만 스컬만 핫하고 라바 라바디필이 라바디필 어떡하지 좌우로 한번 더 할 방법이 있나? 핸드 이즈 유... 하고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서 무브가 되는 방법이 있어? 핸드 이즈 유... 하고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고 무브가 되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일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일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음.. 봐봐 아이씨 아 이즈 이상한데 나돌네 온 월까지 써놔야 되나보네 여기서 이즈 위로 빼고 아니 핸드 월 이렇게 해야죠 핸드 온 월 이즈 무브 이러면은 이제 아니지 이즈 위로 해야 되지 핸드 이즈 위로 간단하게 만들고 그 위에 온 월 이즈 무브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핸드 온 월 이즈 무브 핸드 온 월 서순 으이씨 아니 아이씨 아 이래서 월 미리 다 해놔야 되는구나 자 해봅시다 월 이즈 푸시 어이 부시 부시 왜 저기서 다시 한다 피로 먹을거 바바 이즈 유 부터 일단 세로로 세웁시다 바바 이즈 유 위로 올리고 핸드 이즈 유 를 하기 전에 그 밑에 일단 월 이즈 푸쉬를 맞추고 자 계산을 해보자 일단 자동으로 움직이다가 라바를 넣은 다음에 라바를 넘은 다음에 월 위에 있으면 유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핸드 이즈 무브가 들어가야 되나 싱킹 논리적 싱킹 일단 핸드 이즈 유가 들어가서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스위치가 작동하면은 무브가 되어야 돼 그러면은 핸드는 온 무브지 핸드는 이즈 유가 들어가고 온 무브가 들어갈 거임 온 월 온 월 일단 월부터 움직이자 월은 요렇게 이제 라바 사이사이에 있어야 돼 요렇게 4개지 요렇게 4개고 푸쉬는 이제 필요없어 대충 짱박아두고 그리고 핸드는 핸드는 온 월이면 핸드는 이즈 유 그리고 핸드는 무브 핸드 으아아아아 가지마 그러면 이제 핸드 가 일단 이거부터 하자 핸드 이즈 유 부터 한 다음에 여타 짱박아두고 핸드 핸드 온 월 이즈 유 아씨 그럼 에이 어허어욌!! 이 에이있 콧잤 approval 네 스멀unk 우승 그 녀석은 고작 5라운드에 불과하지 이제 6,7,8,9를 할 차례다 개끔찍 으악 뭐야 이게 케케 온 키 이즈 했지 너무 끔찍하구만 키 이즈 푸쉬 아이스 메이크 온 도얼 메이크 또 나왔네 이거 왜 이렇게 많냐 뭐가 해치랑 도어는 스톱 저런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물은 뜨겁고 키랑 바바랑 아이스는 녹아 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지 얼음은 얼음이고 도어는 도어고 못 움직인다 키로 문을 열 수 있어 근데 도어 이즈 셧이 지금 안 돼 있어 도어 이즈 셧을 먼저 해야 문을 열 수 있고 케케 온 키 이즈 했지 케케 온 키는 뭐야 라이언 한 입 받았습니다 도어 이즈 무브도 못함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도 왜 있음 아이스 아이스 왜 있지 아이스가 아예 없는데 케케를 어떻게 움직이지 아이스 아이스메이크 아이스 얼음 만드는 얼음 아이스 아이스 저는 물입니다. 들어가면 돼지입니다. 아이스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얼음은 움직인다. 근데 얼음이 움직여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왜.. 왜 열쇠가 움직여? 푸쉬가 없는데. 아 키즈 푸쉬가 있어서 이게 움직이는구나. 야 저거 왜 위로 못가냐? 메이크 아이스는 좀 이따 가자. 왜 이게 저 위로 못가지? 메이크 아이스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아이스 세이지 무브. 왜 안되냐? 왜 해골.. 있는 곳으로 못가지? 키메이크 아이스 때문인가? 아인디. 키가 아예 움직이질 않는데. 밑으로 해야되나? 키를? 키메이크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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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로 안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케케를 해지로 바꾸고 나면은... 멈춰야 되는데 왜 안 멈추냐... 메이크아이스를 빼야되나... 그렇구나... 근데... 해골... 어떡하지... 아 위에 가서 가져오는 거구나... 이제 도어 이즈 셧... 잠깐만... 제가 도어를 들고 갔어야 했나? 도어를... 들고... 못 해야 되나... 더 뒤로 가서... 도어 이즈 셧... 그 다음에... 키... 끝까지 가야되나... 끝까지 가야되나? 어디까지 가야되지? 도어만 가져와야되잖아... 도어 이즈 셧... 아... 이고... 도어 이즈 셧... 도어 이즈 셧... 도어 이즈 셧 그 다음에 키 가져오고 키 이즈 푸쉬 아씨 한 번 더 가야 되네 으 으 으 으 떨떨을 만해요 케이크는 왜 해지가 된거지 그냥 저쪽으로 가라고 시키려고 힌트 같이 되어 있는 건가 블록케이드 달별 으 스타 이즈 윈 필라 이즈 푸쉬 워터 이즈 싱크 세 개를 빠뜨려야 되는데 지금 세 개를 빠뜨릴 방법이 뭐가 있지 해치와 필라는 스톱 으 으 필라는 변경 불가 으 텍스트는 떠 있어서 빠뜨릴 수 없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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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온 워터 이즈 싱크 이렇게 해야 되나 저기 위에 글자 두개만 얹으면은 물 지나갈 수 있잖아 으 으 으 으 으 필라온으로 하면 되나 으 으 으 어 씨 어떻게 어떻게 넣지 근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거 어떻게 넣어 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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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가 떠있습니다. 물에 안 빠져요. 아 여기서 푸쉬를 빼는 거구나. 아닌가? 아닌말고. 오늘 를 먼저 넣고 아니 1번짜리 씩은 못 들잖아요. 락 이즈 푸쉬 락이랑 푸쉬를 먼저 넣어야 되세. 그 다음 이즈 넣어야 되고. 락을 먼저 넣어야 되나? 근데 락 이즈 푸쉬가 되어버리면은. 락을 못 움직인데.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다음 이즈. 그 다음 이즈. 그 다음 푸쉬. 제이워커스 유나이티드. 락 아 뭐임. 뭐해 이거.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뭐임? 이거 뭐임? 케케가 지나가면은 불모지가 된다 나도 길 한군데밖에 못가는데 락이 미위로 가야되고 락을 어쨌든 플래그까지 이동시키라는건데 근데 이렇게 해오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밑에 저 미가 없어짐 이거 막아야되 근데 이렇게 가면은 위에 막혀서 돌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칸 움직이고 한칸 움직 두칸 움직여야 내가 밑으로 갈 수 있는데 아이씨 케가놈 아이 어떻게돼 방해 반대인가 아 그럴리가 뒷길로 가면은 케케가 저걸 텍스트를 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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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애들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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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내가 민다 하나만 밀 수가 없는데요 제가 움직인 곳 밟아도 뒤집니다 어허 이거 가본데 락 온 미 이즈 윈인데 왜 안 끝나지 뭘 더 해야 돼 바바가 나라서 락이 윈 이기 때문에 안 되는거지 아 푸쉬를 어떻게 지우지 오시 돼요 이게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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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되게 스트레인지 참 시나네 오버그로스 과성장도 림제님 반갑습니다 빠바이 쥬유 절반정도 한거 같네요 빠바이 쥬유 그레스 이즈 셧 어 진짜 과성장하네 음 이 상태로 밖에서 클리어를 해야되는거지 키 이즈 오픈 키 이즈 푸쉬 온 프루트 프루트 온 음 푸쉬가 없어지면은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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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부분 여기 못가져가네 당기는거는 풀이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텍스트 플루트 글래스 셧 키가 있으면 글래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프루트 이즈 키로 해보자 아우씨 뭐야 키즈 프루트 해버렸어 아 프루트 이즈 프루트이네 스테이지에 되게 공들여서 만든게 느껴지네요 프루트 이즈 봐바 키 이즈 봐바 망했다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 이즈 오픈이고 오픈할 수 있는게 키 밖에 없어 키도 못받고 과일도 못받고 그러면은 뭐해야 되는 거야 프루트 이즈 프루트 있어 가지고 프루트 못 바꿉니다 키 이즈 오픈이기 때문에 키가 없으면 못이기지 오픈이 저거 하다 밖에 없잖아 키도 못받고 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키온 봐바 이즈 부쉬하면 되는거 아냐? 안되네 겹쳐있어서 푸쉬가 아예 안되는구나 프룻을 어떻게든 넣어야되나? 프룻은 못들고 나가죠 문화ici 옴바바 푸쉬가 안되니까 온 그레스 푸쉬 근데 그탑은 저밖에 Ross 브로디즈는 자리가 없지 않나? 아 자리 있구나 해볼까? 응 저긴 된다 저긴 된다 열쇠 어차피 못 들고 나가지 않나? 음.. 두 개를 들고 나가면 밀 수 있겠네 바바이즈 프룻을 해서 프룻을 두 마리로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서 키 온 프룻 이즈 푸쉬 이즈 푸쉬 엥 한 칸 더 가야되네 이렇게 서순게 무조고 또르르 똥 또롱또롱 온 프룻이 될 때 꺼낼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어쩐지 EX 있을 것 같더라 뭐야 여기 여기 저기 아닌가 보네 아니 맞는데 왜 전혀 다른 맵이 나와 텍스트 이즈 푸쉬 라바 온 아이스 라바 이즈 라바 라바 이즈 핫 박스 이즈 멜트 도어 이즈 스탑 앤 셧 오픈이 없는데 야 오픈이 왜 없냐 아이스 아이스가 오픈이야 아이스 이즈 푸쉬 요거를 밀면은 문을 열 수 있는데 문을 열어봤자 지금 박스를 녹일 수가 없지 박스는 플래그를 가지고 있고 플래그 이즈 윈이야 박스를 쪼개면서 라바 이즈 핫이라서 박스를 녹이려면은 라바가 있어야 되지 라바랑 아이스를 둘다 들고 가야돼 컨베이어 벨트라서 한 번밖에 못 지나가는데 라바랑 온 푸쉬 텍스트 온 푸쉬 이렇게 되나 라바 온 텍스트 푸쉬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이스 푸쉬를 못하는데 아이스를 요렇게 들고 가야나 야 이렇게 들고 가면은 저게 안 되잖아 온 텍스트가 아니라 온 아이스로 해 일단 아이스 일단 아이스 이즈 푸쉬 먼저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라바 온 아이스 잉 이러면은 푸쉬를 못하네 둘 다 들고 가야되는데 이즈 푸쉬 아이스 이즈 푸쉬 라바 온 아이스 이즈 푸쉬 둘 다 들고 나가면 다시 올 필요가 없는데 아 애초에 다시 못들어봐요 서거 컨베이어 벨트 한 번밖에 못가 텍스트 온 아이스 이즈 푸쉬 텍스트 온 아이스 이즈 푸쉬 나이스 온 텍스트 이즈 푸쉬 라바 이즈 푸쉬 라바 이즈 푸쉬 라바 이즈 푸쉬 라바 이즈 푸쉬 둘 다 밀려면은 이게 결국 안되는데 한개나 텍스트로 옮겨야되나? 라바는 박스까지 들고 가야돼요 박스는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에 라바를 박스까지 옮길 수 있으면 이기는 이기는 맵이야 아이스 잠깐만 지금 라바 그리고 라바 이즈 푸쉬 이거는 컨베이어 벨트 너머로 세개를 쪼로록 옮길 수 있지 요런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되지 근데 아이스가 있어야 또 문을 열 수 있음 이걸로 아이스만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을까 온 텍스트 이거를 그냥 저거 밀 때 쓸 수 없나 라바 이즈 푸쉬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게 안되 문을 못열어 오늘 빼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 저게 안됨 아이스를 못움직인 아이스랑 라바를 둘 다 옮길 방법이 없는데 온 텍스트로 해서 텍스트로 묶어서 같이 보내는 라바랑 아이스랑 결국 같이 갈 수 없잖아 그럼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이스 하나 보내는 것부터 해볼까 아이스 이즈 푸쉬를 하고 이렇게 밀어서 문을 열 수 있어 이 상태에서 이 네모난 구간에 라바가 있어야 되고 라바 이즈 푸쉬가 살아 있어야 돼 근데 라바 이즈 푸쉬랑 아이스 이즈 푸쉬가 한번에 살아 있을 순 없어 여기 넘어와서 여기 문구를 수정할 방법이 있을까 텍스트를 넣어놔야겠지 텍스트 온 아이스 이즈 푸쉬를 해놓으면 텍스트를 미리 넣어놓으면 넘기고 제어권이 생김 근데 라바를 밀 수가 없어 아이스 이즈 오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아이스 들고 가는 거랑 라바 들고 가는 거는 확실해 바바 이즈 라바를 할까 바바 이즈 라바를 할까 바바 이즈 라바를 하려면은 이즈 라바를 들고 가야되지 근데 이즈를 들고 갈 수가 없는데 아이스 이즈 푸쉬를 하려면 아 아이스를 텍스트로? 텍스트로 만들면 다시 돌려 돌릴 수가 없잖아요 하얀ика 아이스트로 오늘 파괴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푸쉬부터 먼저 만들고 라바이즈 푸쉬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바 온 텍스트로 해야 되는데 약간 집중 못하고 있네 나이스 온 텍스트 이즈 푸쉬 나이스 온 텍스트 이즈 푸쉬 온 텍스트 이즈 나이스 이런식으로 하면은 안될 텍스트 이즈는 바로 게임오버구나 허비 확실히 EX 가 어렵다 조금만 더 라바에서 라바가 있습니다. 맛있다. 이력은 이유로 터키려가 있습니다. 라바이저 부쉬를 이런 식으로 당길 수 있을까? 나이스 를 못 밀자 아이스 온 라바이저 부쉬면은 아이스는 밀 수 있는데 라바를 못 밀지 글자 여기서 낭비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이것도 되나? 안 되네 아 이미 아이스 온 라바가 아니구나 야 그러면 지금 아이스 밀 수 있는 방법이 아이스 이즈 부쉬면을 꼽자 그리고 저기 텍스트를 두 개 넣으면은 더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이렇게 되면 끝까지 밀리나? 끝까지 밀리는구나 글자 세 개를 한 번에 밀면 한 개만 들어가나? 다 들어가나? 한 개만 들어가네? 아이스 이즈 부쉬가 이즈 부쉬는 일단 못 넘어가는게 확실하지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 바바가 들어갈 자리가 있긴 있네 아이스 이즈 부쉬면은 아이스 이즈 부쉬하고 이거 두 개 넣으면은 저 문이 열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이즈... 이즈 부쉬는 못 가져오잖아 라바 온 바바이 주유맨은 라바 밖에 벗어나면 죽는 상태가 되죠 생각해보니까 바바이즈 라바 하면 게임오버구나 라바이즈 유가 없으니까 라바은 텍스트는 1. 1. 2. 2. 3. 4.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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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나머지 둘 다 넘기면 안되냐? 아이스... 이제 푸쉬... 백... 소순... 여기서... 아이스... 아닌데... 텍스트가 라바 위에 있으면... 아이스가 됨...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옮길 수 있다... 그지... 미소기님 반갑습니다... 미는 게 문제... 뭐 알아서 밀리겠지... 알아서 밀리겠지... 아이스... 아이스... 아니... 글자도 없나... 아이스... 글자라도 줘봐...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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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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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어 푸졌다. 푸시어 푸졌다. 푸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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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뺏뒀다. 원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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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J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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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멜트가 하세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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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게 없는데요 박스를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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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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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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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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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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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에다 써져 있습니다 아이스 오픈 플래그즈인 박스에 블랙 박스를 열고 플래그에 들어가야 윈이고 도어는 셧이 걸려있으면 오픈으로 열 수 있습니다 꼭 도어가 아니어도 셧이랑 오픈이 한 세트고 지금 도어를 열기 위해서 아이스를 배달해야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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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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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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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옮기면 아이스를 해동할 수가 없어. 아이스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여기서 아이스를... 나이스를... 나이스를... 그치... 그치... 이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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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겹쳐진 얼음이요? 될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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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 엑스트라 1 out at sea.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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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나오면 못 들어가지나요? 라바랑 아이스가 어떻게 둘 다 푸쉬가 될 수 있지? 이게 말이 되나? 한 번 더 푸쉬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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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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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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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를 넘겨놓고 아이스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법을 써본 적 없지. 이게 필요가 있을까? 아이스를 다시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이ely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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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되는 거야? 이럴 거면 라바 하나 꺼내와라. 실전 압축보소. 이제 푸쉬는 못 넣잖아요. 저게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겹치는 거잖아. 컨베이어 벨트 없이 겹칠 수가 있나? 어 되겠는데 잠시만. 생각 좀 합시다. 자. 아이스 일단 녹여요. 아이스 is ice. 아이스 녹이려면은. 이즈 아이스. 그 다음에 라바 온 텍스트. 아 반대네. 이걸로 아이스 녹이고. 그 다음에 온 아이스 라바 이즈 텍스트.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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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즈 푸쉬. 뭐야 이 융합체는 꿈틀거리지마. 기분 나쁘니까. 라바. 라바 아이스 is pushed at. 여기다가. 얼음. 얼음. 텍스트 온. 라바 아이스. is. 이거를 여기다가 해야 되지. is. is. is 안 Blo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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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l 있잖아요. is o is. can is indignORE. is the time 뭔데? 겹쳐져서 그렇구나. 야 이거 어떻게 따로 떨어뜨려 놓냐. 그냥 다 했잖아. 이것만 떨어뜨려 놓으면 끝이야. 아이씨. 비교봐봐. 아이씨. 다 했는데. 거의 다 했는데. 라바 아이스 글자 겹치는 곳까지 가볼까? 텍스트는 겹치고 오직스는 안겹쳐도 됩니다. 아이씨. 아 이거 좀 치워봐봐. 아이스 이즈 푸쉬. 이게 되나? 되겠지 뭐. 되니까 스테이지 만들어 놨겠지. 라바 올리고 이거. 이즈 텍스트. 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라바 이즈. 아니지. 아이스 이즈 텍스트지. 아니지. 아씨. 이게 되나? 아니. 되겠지. 되니까 만들어 놨겠지.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써서 내지 내가. 텍스트. 온 라바 이즈. 뭐야 빽 이걸로 아이스를 만들면 겹치잖아요 아이스를 어떻게 다시 녹일 라바 왼쪽에서 밀려구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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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길만 인민 감사합니다 으아 으아 저 이렇게 어렵네 진짜 뭐야 아 여기서 꺾기가? 와 이렇게 깨는 거였어 그래도 풀었다 풀었어 내가 풀었어 아니 같이 풀었어 핑계가 좋대 와 어드벤처라 2시간 정도 한 거 같은데요? 저거만 2시간 정도 한 거 같아 윈 플래그 이즈 디핏 아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 아야 아야 엔드 이즈 쉬프트 이거면은 뭐 왔다갔다 하나? 플래그 이즈 윈 하려면은 아이스 이즈 디핏 바바메이크 바바메이크 벨트? 헐 와 벨트 만든다 벨트 벨트 만드는 것 까지는 맞는 것 같고 핸드 이즈 무브 이렇게 하는 건가? 핸드가 왜 벨트를 안 타지? 벨트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닌가 월이즈 스톱 스컬 핸드 핸드 이즈 디핏 핸드가 디핏이야? 아 디핏은 저거 디핏이네 뭐야 그동안 무빙을 어떻게 피했어? 얘거 다 피했는데 야 무빙 개 쩔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했지? 미친 무빙 아 지금까지 피하고 있었어 좌우 무빙만 하면서 피했어 개 미친 무빙이었다 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칸 움직여요. 결국 이거 아이스 앤드 플래그 이즈 윈을 만들고 디핏을 치워야 되는데 지금 디핏을 옆으로 옮기면은 아이스가 디핏이 되는데 밑에 아이스가 있어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저희 벽에 있는 거는 움직일 수가 없죠. 벨트 이즈 푸쉬를 하려면은 이게 여기로 와있어야 되는구나. 그니까 이게 아까 벨트가 작동을 안 했던 게 이것 때문이구나. 그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벨트 만들어서 이렇게 벨트 만들고 벨트 이즈 푸쉬를 만들어야 되는데 벨트가 저기 있네 뭐야 벨트 이즈 푸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벨트를 여기다 넣고 벨트 손이 여기 랑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벨트를 만들 때 여기 하나 만들고 들어가서 밑에 하나 더 만들려면 얘가 더 나중에 도착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벨트 이즈 푸쉬가 돼야 되잖아 벨트 이즈 푸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벨트 이즈 벨트 이즈 푸쉬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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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밑에 자리 있었구나. 벨트 이즈 푸쉬. 근데 이즈를 저걸 갖다 쓰면은 안되는구나. 이즈는 어떻게 가져오지? 쉬프트가 필요 없지. 쉬프트 끼가 안빠져요. 이제 벨트 푸쉬하고 핸드 이즈 푸쉬하면 어떤 골이랄까? 야! 아! 저거 왜 밀리냐. 벨트 이즈 푸쉬가 아니라 따르게 해야 되는구나. 벨트 이즈 쉬프트 해야 되는구나. 쉬프트 키가 안빠져요. 쉬프트 키가 안빠져요. 핸드 이즈 무브. 아이씨. 만들기 전에. 쉬프트 를 위로 올리고. 아 잠깐 핸드. 이거 되나? 안될 것 같은데. 일단 보장. 아이. 벨트 그제 열심히 만들었네. 잠깐만. 벨트를 잘못 만들었네. 아무튼 꺾으면 되지. 아이씨. 위에가 먼저냐. 밑에가 먼저냐. 위에가 아이스 디핏. 위에가 먼저. 그 다음 밑에. 이거 순서 맞지? 아 아까 벨트 좀 제대로 볼걸. 자. 위에가 먼저. 야 안 꺾이네. 어떻게 해야 꺾지? 이렇게 꺾어야 되나? 아닌데 이것도 안되는데. 뭐임. 옆으로 어떻게 꺾음. 음? 아니 옆으로 어떻게 꺾어? 잠깐만. 이거 풀이 꽤 여러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꺾지? 벨트를? 그러네. 위로 가는거 웬만 될테네. 근데 제가 위로 못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도 안 꺾어지는데. 아 뭐 어떻게 꺾는거야 이거. 으악 벨트가 안 꺾여요. 아니 옆으로 안 꺾이는데. 아 뭐 어떻게. 어떻게 옆으로 꺾어. 뭐야 이거. 아니 밑으로 가는동안 이게 안되잖아요. 이게. 밑으로 가는동안 이게 안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위로 꺾을 수 있겠다. 근데. 손 하나는. 손 하나는 다른 데로 가야되는데. 손 하나는 위로 꺾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거네. 벨트 하나는. 아니 벨트만 대는건 왜케 어렵. 핸드 이즈의 무브를 먼저 하는건가 보다. 아닌가. 아닌 말고. 근데 이거. 핸드 움직이고 있으면은. 나. 나 저거 맞고 죽는다. 무빙이 중요. 아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쉬. 이것도 안되잖아. 잠깐만. 이렇게 해야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가는 길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아 쉬.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자. 여의로 위로 가는 길 하나 생기고. 잠깐만. 이것도 길이 안생기는데. 뭐야. 내가. 뭘 모르고있나 이게. 길이. 꺾을 수가 없는데. 아니 대체 뭐 어떻게 꺾지 이거를. 여기는 왜 길이잖아 이거는. 어떻게 꺾지. 뭐임. 그러네. 저기 위에도 안 꺾이네. 이거 벨트 만드는 것도. 퍼즐이어서. 야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근데. 위에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옆으로 가는 건가 봐. 됐다. 됐다. 된거 맞지? 여기서 타서. 위로 가서. 옆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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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안 되면 다시 하지 뭐.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위로. 옆으로. 위로. 이렇게. 됐지. 좋다 한번 해본다 벨트 그만 만들고 벨트 이즈 쉬프트 쉬프트 키가 안 빠져요 으씨 아 서순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밑에 먼저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밑에 먼저 가 있어야 돼 이거 잘못됐는데 핸드 이즈 무브가 필요 없었나 아닌데 필요한데 놓고 움직이기에는 제가 벨트를 저닥으로 만들어놔서 여기서 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쟤네들 졸라 빠름 야 근데 아이스 이즈 윈인데 이거 DPC 먼저나 아니 DPC 먼저네 습 벨트를 길게 만들어야 되나 그가 고려 어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칸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래야 꺾을 수가 있네. 2칸 움직여야 되는구나. 2칸 움직여야 되는구나. 괜히 여러 칸 이어놓으면 컨트롤하기만 복사받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짜증나겠다. 야 들고 가지마 인마. 대놔. 돌려줘요. 근데 나 푸쉬 필요한가? 푸쉬 필요 없지. 왜 들고 가고 있었지? 멜트 이즈 슈프트. 멜트 이즈 슈프트. 이거 너무 빠른데? 쟤네들 바로 갈 거잖아. 졸라 빠르네 진짜. 드룹게 빠르네. 야 왜 이렇게 빨라 진짜. 얘네. 얘네 좀 빽빽이 좀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벨트 만드는 거 개 힘든데. 여기가 시작. 밑으로 보내고. 옆으로 보내고. 위로 보내고. 여기는 위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위로 가고. 옆으로 보내고. 옆으로 보내고. 자꾸 한 칸 띄워야 된다는 걸 까먹네. 아예 두 마리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자신감은 vice bias οιствен 一 ден到黑res 지금 진행 방향이. 밑으로 보내고. 왼쪽 위로. 왼쪽. 그러면은 왼쪽에서 다시 밑으로 한번 꺾을 수가 없네 그래서 바로 위로 꺾어야 되네 얘네들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진짜 저거 쉬프트랑 무브랑 둘 다 먹어서 두칸씩 움직여요 너무 빨로 핸드 이즈 무브를 한번 했다가 푸는 방법이 없나 저게 구석탱이 있으니까 핸드 이즈 무브를 바꿀 방법이 없네 위로 옆으로 위로 저 위에는 좁아서 저것밖에 못 돌리지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순식간에 올라갈텐데 위로 보내고 아이씨 교통사고 옆으로 보내고 위로 보내고 옆으로 보내고 예 DPC 먼저 밀려야 돼요 벨트 이즈 슈퍼트 된거 같은데 아잉 야 왜 아이스에즈 DPC 먼저구나 아이씨 개빡치네 타이밍 기다리면 다른 타이밍이 있을까 이 타이밍이 몇 걸음 더 느리긴 한데 아 졸나 빠르네 진짜 저거 컨베이어 벨트가 슈프트라서 너무 빠르다 일단 벨트 몇 칸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야 벨트 공사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들었을 것 같다 진짜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한번 보내고 옆으로 한번 보내고 이거 길 안 겹치냐 길 겹칠 위로 올리고 옆으로 보내서 위로 보내고 옆으로 보내고 아이 겹칠 것 같은데 겹쳤다구요 아 밑에서 겹치는구나 드립캐 복잡하네 잠깐만 이거 아유 이 부분이 겹쳤지 이렇게 하면 안 겹치냐 아유 겁나 복잡하네 나 이거 토 쏠릴 것 같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퍼즐이 심플한 맛이 없냐 잠깐만 이게 그 트리 같으냐 야 들고 가지마 되나 되나 됐어 돌겠네 엄청 오래 걸렸네 진짜 겁나 오래 걸렸어 이거 하나 푸는데 4시간 걸렸어 4시간 이거 에이리어 10개밖에 없는데 4시간 동안 했어 물론 EX 하나 해서 2시간 넘게 고거 아우 씨 2 2 4 6 6 7 6 7 8 9 7 10 9 11 ifying